태용이 태용이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서 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되게 멤버들이 아무도 태어나서 되게 행복하다고 느꼈고요 우리 멤버들을 도와주고 우리 멤버들을 도와주고 너무 멋있는 멤버들을 진짜 봤어요 치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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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ganizz 경談 하 그렇phone 지금 Markt 이렇게 마지막 꿈같이 Kok puke as杯us But you didn't realize that ㅎㅎ Keep it all between love Still love Go